안녕하세요 롤링스톤 코리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쿤탑니다 어... 08 베이식? 08 베이식 아니 저는 그때 이제 베이식 무대였잖아요 베이식 무대니까 사실 제 거 준비할 때는 그냥 제가 뭐 그때 되게 좀 시간이 없었어요 그때 발해했을 때인데 세미파이널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08 베이식이 딱 나오는 순간에 아 저거는 됐다 이 시기 부활했다 이러면서 그때 되게 기분 좋았어요 약간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슈퍼맨이 슈퍼맨 아니었다가 딱 슈퍼맨 되는 딱 그 순간 있잖아요 그 기록이 딱 08 베이식이었어서 어우 저는 08 베이식 보고 역시 베이식은 베이식이다 저는 약간 인력시장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 옛날에 어렸을 때 인력사무소 저 어머니가 돈을 안 줬어요 저는 어머니가 돈을 안 줘 가지고요 어머니께서 음악을 할 거면 그리고 너 대학도 안 갈 거면 그러면은 돈을 벌어라 나가서 그리고 음악 할 거면은 네가 돈 벌어서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진짜 돈을 벌었어요 그래갖고 인력사무소를 갔는데 약간 그때 그 기억 그냥 똑같은 거니까 아무나 올 수 있는데 아무나 못 들어가는 느낌이어서 그때 약간 조금 약간 좀 슬펐죠 약간 서글픈 느낌이 다시 오니까 그때 저 처음에 인력사무소 갔을 때 거절 당했거든요 아마 가신 분은 아실 거예요 처음에 민증을 줘요 민증을 주고 민증 가지고 있다가 안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쩔이었기 때문에 이제 십장들은 항상 안에 있어요 안에 들어가 있고 쩔이들은 이제 밖에서 겨울이었거든요 드럼통에서 이렇게 쭈굴대고 있는데 이제 그냥 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저만 안 부르는 거예요 저하고 몇 명 안 부르고 저 그냥 민증 받아서 집에 갔죠 약간 그 기분이었어요 그 사무소 다시 간 느낌? 그래가지고 약간 그때 PTSD 맞죠 네 근데 저는 그러면서 약간 그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쇼미가 다 끝나고 저희 이제 안내해 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직책을 물었죠 저는 감독님일 줄 알았어요 근데 인턴이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딱 듣는 순간에 아 여기 있는 걸어다니는 사람 모두 다 서바이벌 다 테스트 중이구나 다 그거 끝나고 여기 온 거구나 아 나는 이제서야 직업 테스트를 받는 거였구나 이게 나한테 직업 테스트였구나 그거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그냥 일을 하시는 각자 직업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직업에 대한 존중심이 좀 올라갔어요 네 그런 직업에 대해서 함부로 뭔가 얘기하게 안 되는 네 그래서 알바를 리스펙 저도 진짜 관둘려고 했었던 시기도 있었고 진짜 막 그만두고 싶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진짜 돈을 수익이 안 되는 적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일단 첫 번째로 어머니가 지지를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근데 뭐 사실 뭐 저한테 이런 장비를 사라 이런 걸 해라 라고 저한테 돈을 준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음악을 안 해도 최소한 먹고 먹을 수는 있게 해줬으니까 음식을 입에 넣을 수는 있게 해줬으니까 그 정도면은 사실 감사해야죠 사실 서울에 지금 올라와서 가족도 지금 없이 혼자서 지내면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그게 제일 큰 지원인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감사해야 되는 스컬형 네 스컬형 스컬형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그런게 되게 많아 형은 진짜 되게 많이 도와줬어요 저도 진짜 많이 도와주고 그냥 뭐 물질적으로도 엄청 많이 도와주고 사실 코로나 전에는 스컬형 없었으면 저도 굶어 죽었을 거예요 예 역시 스컬형 가스칼 아 근데 형이 형이 그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쿤타 너가 나한테 최고의 경쟁자였는데 네가 이렇게 이 정도의 수익을 버는 거는 내가 기분이 나쁘다 예 그러면서 형이 이제 그때 되게 많이 도와줬어요 예 괜히 뭐 저 안 나가도 되는 공연에 괜히 껴놓고 예 그래서 저는 형한테 되게 감사하죠 예 저는 뭐 진짜 자메이카에서도 막 엄청 막 일이 많고 그랬는데 사실 저는 그때보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 큰 무대는 아닌 거 같아요 큰 무대는 기억에 많이 안 남아요 오히려 집시의 템버린 할 때 그 조그만 무대들이 더 기억에 많이 남아요 예 그때는 진짜 힘들어도 저희들끼리 그냥 했고 그리고 진짜 제일 힘들었거든요 그때가 솔직히 힘든 거는 음 그때가 최고였어요 예 그때가 최고였고 뭐 그 다음은 사실 정신적으로 힘든 거지 육체적으로 힘들고 진짜 막 항상 육체적으로 무너질 것 같을 때는 집시의 템버린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나요 그러니까 무대들이 한 무대 한 무대가 소중하기도 했고 그리고 무대 하나에 최선을 다하려고 거의 막 셋이서 막 의기투합했었거든요 기억은 그때가 제일 많이 남죠 예 제일 재밌었어요 예 그때는 엄청 긴장했어요 저는 그때 제가 스물 하나 스물 둘 이때였으니까 음 저는 이게 직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냥 막연하게 꿈을 꿨지 근데 지금은 제가 직업이 돼서 어 그래도 꿈은 이렇다 예 꿈은 이렇는데 요걸로 이제 네 뭐 그렇더라구요 이게 사람들이 좋아해 줘야 되니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덕분에 직업 유지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되게 웃긴 게 옛날에는 그런 거 진짜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팬이라고 누가 얘기하면 솔직히 고마운 거 몰랐어요 예 근데 되게 이런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근데 요번에 이제 쇼미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 준다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더라구요 그러니까 제가 음악을 하잖아요 이건 제 직업이니까 어쨌든 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놔야 되는 거고 이 시장에서 이 재료를 어떻게 가져가서 내 요리로 만들까는 그거는 각자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 팬인 거예요 저는 그냥 농사만 지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 고객 고객분들이잖아요 그래갖고 저는 엄청 감사하는 마음이 좀 많이 생겼어요 아 이 사람들한테 진짜 잘해야겠다 감사한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선물은 보내지 마세요 저는 제가 이렇게 뭐 몸에 할 수 있는 거나 이런 거보다 편지가 더 좋아요 네 그럼 그건 돈으로 못 사니까 편지로 주세요 아 저는 사실 음악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지금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없고 그냥 직업이니까 직업 정신을 발휘해서 직업인으로 잘 살아야겠다 네 그럼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그냥 1차 생산자예요 그러니까 음악은 2차 생산까지 이뤄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활용을 하던 그 사람이 자기가 먹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 앞으로 그 사람의 테마곡이 될 누군가의 테마곡이 될 수 있는 음악을 계속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딱 제 음악을 들었을 때 자기가 하셨던 드라마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테마송 네 저는 이제 그냥 닥치고가 나가도 되는 거죠 그냥 전 닥치고 앨범이에요 닥치고 노래 무조건 내고 어 뭐 이제 쇼미를 나오고 나니까 더 저는 좀 겁대가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쥐가 뭐라고 약간 이런 생각 저 자신한테 쥐가 뭐라고 괜히 아 몇 명 뭐 팔로워가 얼마고 막 좋아요 숫자가 얼마고 이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할 생각이 아니에요 일단 이게 직업이면 시장에 자기가 아티스트로서 내놓을 거 다 내놓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뭐 막 그렇게까지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계획은 딱 하나요 직업 정신을 가지고 직업인으로서 열심히 어 일을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머리까지만 제가 출근도장을 찍고 시작하는데 어 출근을 여기까지 이렇게 프리세팅을 해주시니까 어우 좋더라고요 네 22년에는 진짜 앨범 많이 낼 거고 작업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 좀 지켜봐 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